안녕하세요. 사실은 오징어 볶음에서 그냥 밥 먹으려고 했는데, 볶고 나니까 오징어 덧밥이 됐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. 오징어 한 마리 넣고요. 다데기 만두론, 론 양념 넣고, 달콤하게 설탕 좀 넣고, 음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요. 맛이 다르다고요. 맛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. 한 마리가 1인분이 딱 맞네요. 음 맛있어. 물도 한 명도 안 생겼죠? 이것도 밥맛 없을때 딱이네요. 이것도 밥맛 없을때 딱이네요. 음 제가 파김치도 사실은 잘난거에요. 완전히 공사갔어요. 공사갔어요. 제가 사실 영상에 안찍을려고 했는데, 팔김치가 혼자 갔어요. 사실 영상에 안찍을라고 했는데, 자, 오늘 점심하러 또 이렇게 떼었습니다. 잘먹었습니다.